도아님은 뭔가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멍청해서 하셔 외력 넘침 저 똑똑한데 반대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하다고 하시는데 저 반대예요 멍청한 것 같죠 저 똑똑해요 도아님은 여자가 공 같아 보이는 여우 스타일이라고? 근데 곰 아니라고요 저? 저 곰 아닌데 근데 대놓고 여우같이 물을 주는데 괜히 일부러 막 이런 거 대놓고 치대는 이런 거 이런 이런 영혼은 아니에요 저 이렇게 뭔가 약간 절대 절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여자가 되는 거 정말 싫어요 곰에 비해 너무 예쁘다고요 저 근데 곰 아닌데요 저 곰 아니에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 여우예요 완전 여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집에 빨리 와 아 이건 아닌데 나 오늘 속옷 사러 갔다? 속옷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집에 왔어 얼른 와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 막 이런 거? 안 설레요 맞지? 설레이지? 입든 안 입든 차이가 웃기고 있네 입든 안 입든 차이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건 니 그 시기겠죠 니 그 시기를 보세요 니 그 시기를 왜 그래? 잠시만요